중학교 동창생을 상대로 장기간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가 결국 목까지 졸라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 4부는 19일 폭행지사 등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는데요. 검찰은 지난달 말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지받은 뒤 부검의 조사와 포털사이트 검색어 분석 등 보완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상대로 주짓수 기술인 백초크를 수초간 걸어 목부위에 강한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B씨는 이로 인해 외력에 의한 저산수성 뇌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침실방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B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A씨는 B씨에게서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을 지지는 등 B씨를 지속해서 괴롭혀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는 인천의 한 모텔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해 얼굴 부위를 다치게 하기도 하고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B씨에게 아버지가 때렸다고 경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